안녕하세요. 설마 본인... 오늘 저의 웨딩 파티가 있는 바니라서 여러분들에게 랜선 웨딩 파티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랜선 웨딩 파티 자막은ний 파티 위치에 있는 편입니다. 저기 영상은 가위바니라 휴경기 가볍게 일어났는ür... 지금 조심해요. 머리 풀릴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이렇게 신을 따라서 못해요. 나중에 약간 파김치처럼 되면 어떡해. 나 눈톨에 웬일이야. 눈이 덜 웃어봐. 너무 귀여워. 가까이 좀 찍을래? 오늘 처음 저렴하게 되겠다. 손 이렇게 말해. 땅콩 거시는데? 솔로 하잖아. 됐다. 이 옴네모세 다듬어주는 혜인님 모습이 맞지? 제가 피지포니스에서 큰언니. 우리 엄만 원했지? 운동학생 육관 실력. 근데 위치가 이 정도. 따로 볼게. 이 옴네모세 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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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불러야, 불러야. 부신 눈을 들리게. 나 안아. 이거 불러야. 내 그림같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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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생각이 나 이 시련이 무척 선정했던 것 같지? 야! 안 돼! 와! 왜 이렇게 이러는 거야? 왜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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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너무 슬퍼 니가 오후 4시까지 놀라잖아? 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웨딩파티가 있는 자리라서 여러분들에게 랜선 웨딩파티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여기는 방명록? 게스트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건 식순지예요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저는 여기까지 여기 내 포토 동등하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친구들 어떻게 우리 저희가 ischer 아 싱가포로 싱가포르 그러지?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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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의 한 이시간이 안되기 친구 조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십대를 보내면 이십대는 엄청난 황금기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줄 알았지 그치만 이십대에 또 나는 찬란함과 아픔이 우린 참 힘들게도 하더라 그 속에서 우린 서로가 많이 흥미되었던 것 같아 다섯명의 우리가 모여 서로의 다른 역할이 되어주며 의지하며 이십대를 잘 지냈었지 그 속에서 지수야 우린 이게 너는 자랑이었어 이번 축가는 특별히 지수님의 침묵쟁이 준비해줘서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니 생각이나 잠 밖을 바라보라 니 생각이나 바추의 꽃이 피어 니 생각이나 니 생각이나 지수님과 범버님의 프리웨딩 파티이자 프로젝트 라만타의 후원 감사파티 파티오브 라만타에 오신 것을 중심으로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범윤이고 지수님하고 연애를 한지 8년이 됐고 같이 일한지도 8년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이고요 범버님의 오래된 후배이다 일적으로는 오래된 전후이고 인생의 이마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라만차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빌어 자폐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로젝트 라만차는 여러분들의 총임을 기부금으로 돌려서 저 개발 국가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다른 마을에 학교를 두 개를 지를 수 있는 정도의 모금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모금을 해 주신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있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두 개의 학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진 거에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가능했었던 결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점에 우리 교육의 moral 파이팅 우리 교육의 효과 우리 교육의 설명 우리 교육의 정량 우리 교육의 공간 우리 교육의ican 우리 교육의 시국대로만 다가가 날렸나 보니 더 울컥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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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